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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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우리가 앞으로 가보자 이 정도? 이렇게 마취할 거예요? 이렇게 마취할 거예요? 마취할 거예요? 이렇게 마취로 써도 돼요? 오케이,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여기 한 대, 여기 한 대 네! 네!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 여기 뚫린 줄 알았어 어, 햇빛 달라지 아니, 넌 안 햇빛 햇빛 달라지 어 너무 빠르지만 하네 높지? 만약에 높지? 믿어, 여기 오케이, 오케이, 믿어, 믿어 마완, 마완벗 어 안 떨려, 안 떨려 두근두근두근두근 예 안녕 폭동원 이어서 관외 경기 선발 최신을 소개합니다 안 돼,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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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만 새 부엌 삼천이 가려간 삶 대할 사랑 대하는 이리 고정하세 3, 2, 3 안녕하세요 범위가 있습니다 키워미어로즈를 응원하면서 시구시타를 하러 왔는데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친척 누나가 키워미어로즈 팬인데 시구를 한다고 하니까 올 시즌 두상자 없이 좋은 성과 이루시길 저희 오메가엑스가 응원하겠습니다 키워미어로즈 화이팅 오메가엑스 화이팅 키워미어로즈 화이팅 키워미어로즈 화이팅 키워미어로즈 화이팅